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장마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장마가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 하니까 반가워요 비가 온다 하니까 숨이 좀 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 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넌센스 퀴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에 가진 지난번에 했고 비밀이 없다 그랬죠? 비밀이 없어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또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없는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천국에 없는 것 세상에는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다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 우리는 병원 없으면 큰 난리 나죠 우리 목포가 지금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한데 병원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천국은 병원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것이 다시 없겠고 그러죠 아파도 그냥 생명수 나무 잎사귀 따다가 그냥 찌어서 붙이면 다 났어 버려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천국에 없는 것 뭐가 없을까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장례식장 왜 그랬습니까? 죽음이 다시 없겠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장례식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이번 주에도 장례식장 한 곳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저기 서해안 장례식장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상이 나면 서해안 장례식장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교회하고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그 대신료를 50% 할인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을 주신다고 서약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계약을 맺고 왔습니다 서해안 장례식장하고도 맺어있고 효사랑 장례식장하고 맺어있어요 그 두 군데 가시면 충현교회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장례식장이 없어요 천국에 또 한 가지 없는 게 뭘까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다 나뿐이에요 낮인데도 그냥 지금 우리 낮은 낮 같은 이런 광채가 아니라 이런 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 하나님의 그 광채로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에요 햇빛도 쓸 데 없고 전기 등불도 쓸 데 없고 달빛도 쓸 데 없고 이게 천국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천국에 또 한 가지가 없는 것을 또 한 가지 말하라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어요 천국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람 없는 것에 어떻게 미움 없대요? 사람 없는 것에 어떻게 다툼 없을 수가 있어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은 아마 다 그 천국에 가면 바보들이 다 된대요 바보인데 어떤 바보인지 사랑의 바보죠 우리가 공산당은 싫지만 사랑의 공산당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베풀고 그런데 이 세상의 공산당은 다 일당독재잖아요 잘못된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공산당은 얼마나 좋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과 같은 바보는 추천할 만은 하지 않지만 사랑의 바보가 되는 것은 좋겠다 여러분 바보들 모여있는데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바보들 모여있는데 막 바보들은 그냥 다 허허예요 허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랑의 바보들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천국에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돼 노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아하면 방주가 생각나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는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방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래 싣고 다니는 빠지선 같이 그 방자가 사방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그냥 배예요 거기다가 뚜껑만 얹은 거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게 설계잖아요 디자인 배는 멋있어야 되고 날렵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볼품이 없다 모양이 전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사회 선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고음 모양도 없고 예수님의 어떤 고음 모양도 없고 예수님의 볼품도 없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아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외모로 가는 거 아닙니다 모양 갖춰서 가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만약에 정말 노아의 가족들 그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해서 수고해서 유람을 시켜주려고 유람선으로 만드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얼마나 정말 멋진 유람선으로 크루즈같이 발코니도 만들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선의 용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그런 짐승들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인류의 대표 노아의 가족들 그것만 실으면 돼 그 짐승들이 먹을 곡식만 실으면 돼 양식만 실으면 돼 그래서 아무런 모양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오직 목적은 내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막 폼나게 살고 폼 잡고 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치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구원 얻는 데 힘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여러분의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어떻게 이제 그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그 창문을 오직 하나 냈대요 창을 내대 1호부터 하나만 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상한 배죠 창문을 2호부터 하나만 딱 뚫어 넣는 거예요 보통 우리 배들은 다 창이 각 옆면에 다 방마다 다 창이 낮에 있는데 왜 이러셨을까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 흉용한 파도가 이렇게 일고 있는 그런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세상을 내다보지 말고 오직 위에 하늘만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탔으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여러분 먹으시고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디뎠으면 이제는 내가 전에 몸 담았던 세상을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노아의 방주는 노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배를 이렇게 하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노우를 달든지 아니면 노우가 없으면 프로펠러를 달든지 이런 배가 움직이게끔 하는 게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탄 어떤 짐승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운전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오늘 노아는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철저히 홍수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풍랑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적군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말 참 기분 좋은 말이죠 또 완전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도덕적이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 실수도 없고 흠도 없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담의 그 원제 아담의 그 부패한 것을 다 그대로 유전받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가득 차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싸납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두 주먹으로 부릅 지고 바르바르 떨면서 건들면 가만두겠다 이렇게 그리고 악을 질리고 태어났잖아요 악을 안 질리면 엉덩이라도 때려서라도 악을 질리게 만드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를 앙당물고 살죠 절대 지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두 손바닥 쫙 펴고 웃으면서 나오는 애기 봤습니까? 그냥 그 핏덩이가 손을 부르륵 떨면서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정말 순수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악한 게 또 있어요 저는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받고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사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뭔 죄를 범했어요?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죄를 차단시키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룩한 것으로 잉태가 되셔가지고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온죄를 차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또 예수님은 완벽하신 신성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실수했다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예수님 아무 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앉아기 우리 다 예배드리는데 내 몸에 흠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도 없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톱질하다가 이렇게 톱에 허벅지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만한 흉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공군사관학교 갈 생각은 단념했어요 흉터가 너무 커가지고 흉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점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는 이 팔뚝 걷으면 여기 이제 점이 셀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깨를 엎어버린 것 같아요 흠 많고 점 많은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실수 많은 사람, 실수 많은 것이 저는 그래도 실수가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은 실수 투성인 사람, 도대체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오늘 우리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야, 노아는 정말 허물도 없고 제도 하나도 안 짓고 완전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도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뒤에 보면은 홍수가 나고 그리고 노아가 1년 동안 배 안에,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1년 만에 나와요 1년 만에 물이 다 마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갑니다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랬는데 하루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그냥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술 취하면 막 열이 나니까 난 막 벗어 제끼잖아요 이게 이제 노아도 그냥 잠결에 다 벗어 제낀 거예요 그걸 둘째 아들이 보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조용히 가려주고 뭘로 덮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킥킥대면서 이제 동네방네 다 불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 형들은 형하고 셋째 동생은 조용히 뒷걸음으로 뒷걸음 쳐가지고 아빠가 실수를 안 보려고 허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 쳐가지고 이제 이불을 덮어드렸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잠에서 깨고는 2차 2차 저차졌다 했다 하니까 괜히 그냥 그 둘째 아들만 저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노아의 허물 때문에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허물로 괜히 둘째 아들만 그렇게 저주해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흑인들 얼마나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분명히 안전한 자는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성경에서 노아를 가르쳐서 의인이고 당대의 안전한 자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노아가 의인이고 안전하다는 것은 노아가 그 시대에 죄에 빠지지 않고 그 노아의 시대에 죄악의 물결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서기 2000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약 5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노아는 이제 첫사람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럼 이제 아담과 노아의 간격이 약 1000년 정도 세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0년 전이면 얼마나 까맣어간 시대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악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심히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것은 목구멍까지 차고 따뿅 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는 노아의 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훨씬 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기 11절 말씀해 보면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예요 참을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 한 세 번 정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 심판이 있었고 소동 고모라 때 심판이 있었고 여러분 요수아라는 분이 가난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난의 죄악이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보내서 심판을 집행한 대신 대신 집행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실 거예요 직접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처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그냥 쓸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수에 살 때 바퀴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바퀴벌레 이놈의 바퀴벌리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보니까 전에 살던 분이 이런 어떤 서랍 하나를 이렇게 놔뒀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막 다 알까 하고 거기서 이제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거를 여러 번 순간 기겁을 했어요 그 안에 그냥 바퀴벌레 집이 여러분 그렇게 가득 찼을 때 그거를 막 아무리 에프킬라를 뿌려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알까지 싹 다 없어지지 그걸 갖고 거기서 에프킬라를 뿌리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제약이 번져가지고 이게 새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때 살면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노아는 그 시대에 그런 죄에 물들지 않았다 그런 죄에 합류하지 않았다 그런 그 시대의 부류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말인데 이 성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물이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셨다고 말해요 분리시켰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바리세인 하면 그게 우리는 하도 바리세인들이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아서 안 좋은 이미지인데 바리세인이란 말이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파티션, 여러분 우리 이제 사무실마다 파티션 치잖아요 옆 사람을 구별시키려고 바리세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거기에 합류하고 거기에 발 담그고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물들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죄악에 그 시대의 풍류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다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했다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아예 저버리고 등지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불교는 그랬어요 또 천주교도 보면 수도원 같은 수도원 시대를 보면 다 막 수도하러 들어간다고 수도성들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구별된 삶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국에 어둠이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어둠이 너무 많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또 구른 삶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노아가 그때 당시 다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하고 부어라 마셔라 또 그렇게 부패하고 그런 세상에서 혼자 그렇게 의인으로 살면 얼마나 눈총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어요 굉장히 애로웠을 것이다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이게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잡아가기를 합니까? 고문을 하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일들을 다 겪고 살았어요 너무나 고단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저 본향을 향해서 늘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 흐르는 듯이 그대로 그냥 따라서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거슬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슬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다 하나님과 반대로만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이해한 것들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 말이 됩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해로운 거예요 이게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준 그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노아의 시대 못지않게 악한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믿는 자로서 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의로 안전한 자였다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훨씬 선진이었던 아담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아담이 니우친 바가 커요 깨달은 바가 커요 내가 정말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또 자기 아들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아들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잘 인도했어요 그래서 가인 아벨이 낳을 때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된다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형이 가인은 아버지 말을 기뚱으로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줬는데 안 해 그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벨은 정말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정확하게 제사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또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희생죄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가인이 열이 바쳤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는 받습니까? 동생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가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잘 드렸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도 예배의 삶을 살았고 홍수 후에도 늘 예배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전수를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실은 예배할 때 은혜를 부어주세요 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드린 그 아벨의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보혈로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의로운 자들이에요 노아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오늘 9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여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같을 동이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구원 받은 백성 됐으면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에 주관하고 내가 운전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업가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큰 재산을 갖고 있고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절대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승패를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가 정말 그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 그 강포한 세상에서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이 시대에 절대 이 시대를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